아홉 범에 아홉 범에 아홉 범 사람 많아 카우 13일까지는 사람의 범수야 야 누구냐 누구냐 아유 두수야 이게 웬일이에요 아홉 개의 범들이 있는 아시아 전역의 호텔 아홉 범 모두 반대팀이 최종 우수입니다 컴온 컴온 렛츠 고 내일 미션을 들으셔야죠 여러분 이제 세 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한 분씩 골라서 미션을 들으시는데 세 분은 다 각각 다른 언어를 듣습니다 어? 한 분 들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선택해요 야 너 그냥 여자가 좋은 거잖아 제 스타일? 아 주장 중이란다 상품인가? 상사랑 아니야 상사랑 아니야 서술 사격 상사랑한 저희는 server 보장 야! 수도지가 그거야 수도지가 아가씨야 내일 아침 7시 밀키스 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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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아니고 지상 여긴 이런 거 집 우리 백날 들어도 몰라요 지상 지상 다들 왜 안전해 보면 와, 이렇게 우영하네, 확실히. 아, 석진이 형 그냥 자. 정국이야! 야, 보통 미션 7시 정도 다 시작하지 않아요? 아, 저 전화번호요? 아, 저 전화번호요? 어? 아, 이 형! рат석 financing 안녕하세요, 좋은맷집입니다. ểm whatever exist 러니아還잠 러니아 러니아 게방аг개 이 대표 자 KR 영어가 좀 알아듣기 힘든 영어인데요? 대충 알겠는데? 굿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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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기사 안 봤어? 우리 지금 공원 가서 준비하고 공원 가서 지금 배치만 가야 돼. 저 잘 봤는데. 너 통역하시면서 누가 만났어? 너 어제 통역. 중국어.